본인은 항상 사람을 조금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경계를 하는 거를 내가 또 이렇게 티를 안 내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게 다 티가 나 그러니까 쉽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항상 불편해서 상대를 제대로 못 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통수 맞는 것도 우습게 맞고 또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청소년부터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 청소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내공에 관리가 참 많이 따랐을 겁니다 제 말이 뭐 마지막에 당신 사주에도 들어있는데 당신 상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사주와 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행실이 되게 똑발라서 뭐 해서의 당신이 뭐 항상 뭐 억울함만 있다 그것은 아니야 당신이 판단을 잘 못하고 또 판단을 잘 못한 곳에서 내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뭐 믿었던 친구든 이성이든 내가 보면 오늘도 관제수야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같이 이제 좀 재혼하려고 그런 여잔데 왜 또 바람팠어요? 꼭 그런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좋아하는 여잔데 같이 이제 각자 이제 한번 갔다 온 거였고 재혼을 할 여잔데 한 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세 번 갔어요? 세 번 갔습니다 결국에는 뭐 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지? 네 왜냐면 그쪽에서도 많이 비춰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 집에 이제 가서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 술자리를 가져서 많은 얘기도 하면서 이제 잠자리를 들었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 여자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건드렸다 잠깐만 그 여자는 얼마나 만났는데? 한 이틀 정도 만났습니다 네 딸이 있는 걸 알았어요? 딸 있는 걸 알았죠 딸이 있었구나 네 갈 때는 네 딸이 18 18 18 네 저는 그렇게 갑자기 술을 기분 좋게 먹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다음날 이 여자가 돌변을 해서 자기 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워낙 더 치여갖고 기억이 좀 너무 안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정도는 기억이 누구든지 기억이 다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그거는 온팡 뒤집어 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답답하고 억울다고 해서 한번 기억이 안 난다고 아까 했잖아요 네 희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하죠 계속 그렇게 하죠 내가 보기에도 아닌 거 같아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진짜 몹쓸지 그런 놈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 뒤집어 쉬는 거에 대해서 대적이 아닌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돈을 떠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 나는 너무 이 여자를 진짜 좋아해서 결혼까지 미래까지 약속했던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그 딸내미를 성폭행했다고 뒤집어 쉬었는지 저는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면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하루가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예요 그냥 뭐 조식여고 딸 혼자 키우는 이제 애혼나고 그냥 뭐 조그만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갖고 돈을 먹고 죽으라는 거 같지 않고 저도 이제 처음에 나한테 이제 호감이 있어서 마음 돈보다도 마음 정부로 와 닿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잘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덜발을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당신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잘 좀 알아봐잉 내가 점점 인간이 들으면서 봐주는 거예요 6개월만 나 따랐잖아 그죠? 반년 갖고는 내가 보기에는 여자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루가 아니야 그랬더니 자꾸 비쳐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나 뭔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변번치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자 직업도 약간은 그렇게 화력적이 비친다 알았죠?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좀 써보세요 술 좋아하죠 여자? 네 같이 술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당신 같은 사주가 완전 땡 중에 활량해 응?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요 땡 중에 고기 먹고 술 먹고 가서 시비도 잘 못 두고 시비 붙고 나서 내가 더 터지고 나서도 불량은 하고 항상 억울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다 아까도 사주에도 상해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이 항상 발전 없는 제자리 걸음이야 조금씩 가다가도 조금 돌아서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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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냥 당신은 계속 아래에서 땅속으로만 기업하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아이 꺼지려면 퍽 꺼지면 되는데 또 퍽 꺼지지도 않아 뭔지 알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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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파는 그 제자리 밑으로만 내려가는 제자리 뭔지 알겠죠? 저 올라다 내려갔던 제자리가 아니라 돌고 도는 건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지금 딸을 건드렸다 지금 이 얘기잖아 팩트가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내가 봐봐야 당신을 믿어 당신이 여기 와서 내 표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점사가 그래 내가 보기엔 여자는 내가 보기엔 이번 일은 내가 보기엔 두 번째일 거야 상습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처음에는 한 번 하면 상습은 아니잖아 그런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상습적인 사람으로 오해 오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받을 수도 있다 아 한번 알아봐 이런 일로 똑같은 일로 딸을 건드렸다는 일로 이 여자가 또 고소해가지고 어떤 상대가 뭐 감빵을 갔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뭘 받을 거 아니야? 합의금 그렇죠 합의금 말도 안 나오네 합의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행위가 있을 거라고 나는 본다 근데 당신이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돼 알면 다 나와요 사건죄 이런 거 한번 한번 경찰서 가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나도 뭐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뒷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제주껏 해봐 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똑같은 이력이 한 번 내지 두 번은 있을 거야 만약에 또 본인이 아니라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서 법원에서도 의심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알겠죠 한 번 사고 날 수 없고 두 번 날 수 있지만 자꾸 열 번 똑같은 사고 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야지 안 그랬다가 당신이 이대로 이따가 이대로 당해 이대로 그냥 또 당해서 또 내가 보기에는 콩밥 못 넣는다 당신 정가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관제가 많이 따는 사주 눈에 내가 항상 안개가 껴있어 눈이 흐리다고 눈이 흐리니까 당신이 자꾸 사람 쳐다보는 거야 그걸 내가 아까 그렇게 표현해 준 거야 자꾸 견제하고 속도 견제하고 그냥 겉에서도 티가 나 알았죠? 근데 그 겉에서도 티가 나면 그거 어떤 사람으로 비추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으로 비추는지 알아요?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한테 그런 모습들은 맹한 모습으로 비추거든? 어떤 사람으로 누구 하나 탁 물어갖고 이 형이 먹기 좋아 뭔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건으로서 이 여자만큼은 진짜 진실되게 사랑해서 빈에 탈의 약속을 활동을 켜야 된다고 하고 좋거든요 나는 그냥 웃을게 그럼 몇 번째야? 진실되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몇 번째야? 조금 말은 된다 난 답답하지 웃기네 하지마 할아버가 내 입에서 내가 웃기네 서로가 나옵니다 웃겼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생활 자체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네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자 없이는 하루도 못 자 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만나면 최선을 다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좋으면 뭐 지금처럼 이런 마음을 똑같이 가졌겠지 그런데 후자의 결과가 좋았어? 다 나빴던 거 같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 후자도 그 나빴던 후자에 들어갈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 난 믿었었는데 하고 억울해하고 시간 낭비하면 당신밀으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왜 간절히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뭐 결혼할 수 있었는데 뭐 난 진심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가서 빨리 알아봐 왜 말려서 괜히 들어가면 늦어 본인 지금 이 사람들 본인한테 돈 뜯는다 뭐한다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돈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곧 나와 그 전에 본인이 빨리 알아봐 어? 뭔가 고소가 되기 전에 알아봐 뭔지 알겠지 알겠지 바로 고소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하면은 돈 합이 안되면 또 이제 고소에 들어 가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이 내놓고 그렇다고 본인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4주에 재문복은 없어 하지만 긁어 모아놓은 거 뺏기는 복은 아주 많다 네 뺏기는 게 복은 아니지만 아주 많다 뺏길 만큼 모으는 복은 있어 그래서 항상 내가 인생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책 바뀌면 괜찮은데 그나마 올라도 가보니까 자꾸 땅만 파고 있는 그냥 그 걸음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본인 인생 전체가 지금까지가 당신도 지금 50이 넘었어요 응 그죠? 지금까지가 계속 내가 얼굴 올라가 봐 계속 반복이야 지금 인생에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야 알겠죠? 이제 사랑은 그만하고 사랑은 그냥 난 모르겠다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동안은 여태까지 많은 여자를 크게 봤지만 진짜 그냥 이 여자만큼은 진짜로 내가 진실되게 해서 미래까지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니까 저도 진짜 그냥 가서 하라 그냥 미래를 약속하고 내가 진짜 그런 적 없는데 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하고 하소연하고 매달려봐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또 언젠가 또 뒤통수 칠까봐 그게 또 겁이 나는 거죠 언젠가 뒤통수 칠까가 아니라 지금 당신 깜딱하면 깜빵하게 생겼다니까 빨리 가서 대처하라니까 아 알겠어요? 당신이 내가 지금 대처하라는 방법은 왜요? 이 여자가 지금 적극적 고소하기 전이잖아 네 조금 있으면 당신 목을 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당신이 뭐 나는 이제 안 만나는 게 좋고 그 정도 이 여자가 그런 고소사실이 있는 걸 확인을 해 오면 내가 반드시 있다고 봐 이건 점사야 트리문한테 전화해 봐 알았죠 그래서 해놓고 해야 당신도 나중에 이 여자한테 뭐 헤어지든 뭘 하든 할 명목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알고 보니까 이런 게 또 있더라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기가 쏙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런 무게 하나 없으면 당신은 그냥 눈뜨고 호배가 지금 그 상황이야 지금 정신 차려요 여자 좋아도 그렇게 미치면 아니 아니 까팡까지 갈 정도로 미치면 안 되잖아 마음이 아파갖고 아유 억울해 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아 네 그것도 말려달라면 내가 말려줄 수 있겠는데 네 보이는 내가 먹기 조금 힘들겠다 응 너무 세월이 네 적어도 억울하게 콩밥 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당신 내가 보기에는 정가가 있다고 했지 네 억울한 정가가 많은 사주야잉 관제수 맞습니다 네 당신 사주에는 항상 철장이 보인단 말이야 응 그렇다고 보니 중범죄를 저절로 철장이 아니야 그래서 억울하다 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뭐 사랑 타령 할 게 아니라 난 얼굴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표정이 왜 그래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지 그냥 잘 설득하고 내가 보기에 여자 그래도 괜찮으니까 당신 인생에 어?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런 여자 못 만나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랬으면 좋겠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확 바뀌어요 또 화사해졌어 아주 화사해 아유 정신 차례 진짜로 저도 이게 지금 성격이 한번 빠지게 되면 한번 깊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더라 돈 많이 모았어? 아니 별로 없으면 돈 아니 다 갖고 와 내가 그 성격을 뒷에서 바꿔줄게 네 당신은 구술해야겠다 구타란 말 잘 안하거든 구술에서 아주 그냥 그 정신을 싹 빼놔야겠다 아주 살을 다 죽여놓고 그니까 아유 말 속에 뼈가 있어요 네 내가 딱 마지막으로 얘기해줄게 근데 지금 당신은 꽃뱀 같지 않은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보기엔 조금 있으면 지금 딸 건들었다고 지금 막 따진다며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는 난리 날 수 딸까지 난리 날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그 사람도 상습이다 아 그래요 제발 좀 정신 차려요 그려유지가 아니다 맞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람 없고 바닥을 봐야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네 당신도 그래잉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 이런 이력이 있나 없나 그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걸 알고 만나지 말고 끝내고 만약에 당신 더 달려가면 나중에 진짜로 어떤 또 꾀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잉 지금 칼이에요 칼 본인한테는 사랑이 아니라 칼날이라고 지금 당신은 지금 칼날을 바라보면서 하 사랑한다고 깨앉으려고 하고 있는 격이야 왜 한두번이야 할아버지가 그래요 한두번이냐 그래요 아니잖아 이제 좀 70 넘어야 깨달았다 내가 보기엔 오늘 70살까지 그냥 이 칼날 저 칼날 다 안고 살아봐 당신은 웅덩 좀 해 알았어요 웅덩에서 양기도 좀 빼고 알았어요 양기가 넘쳐도 이성이 흐려져 양기는 내가 보기엔 많은 사주다 양기 많은 거는 나쁜게 아니지만 당신을 통제하기 힘들고 당신 행동 자체가 보는 눈 자체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남들부터 비춰주는 당신이 스스로가 내가 보기에는 다 아니기 때문에 양기가 넘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당신은 조금 스스로를 조금 당신의 양기를 당신한테 조금 주는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양기를 당신한테 준다는 건 당신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 정신수양도 좀 하고 양기를 갖다가 내 몸에 기운이 좀 더 좋고 내 정신이 더 좋게끔 순환시키고 해봐 그냥 어디 가서 여자한테 외롭네 뭐하네 이러지 말고 내가 보기엔 당신이 외롭다는 말을 아주 달고 사는 것 같다 외로워 외로워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똑바로 똑바로 좀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내가 거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